예예예 맞고 죽었어요 난 진입하겠어! 팡! 어 인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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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고셔 포고셔 획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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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획득 떨어지면 죽어요 어 뭐야 그냥 2인에서 만났어 그냥 막아 계단 계단 빨리 가 아 바깥에 나왔어요 두 명 다 아니 뭐야 한 명 더 뭐야 쟤 아 시밥 쟤 뭐야 나이스 아니 방금 전에 뭔 상황이 안 돼 아니 저기 두 명이었구나 야 오늘 쏘드님 방송 분량 많이 나오네 살면서 보기 힘든 판을 살면서 보기 힘든 판을 살면서 보기 힘든 판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살면서 보기 힘든 판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아니 근데 형 저 형이 젖었을 줄 알았어요 아 아니었어 아까 킥게임 봤겠지만 예 봐봐 보긴 했는데 지금 진짜 형이 젖었을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한 번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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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